천재인 신명님 저 흐르도 비나이고 부처님 저 흐르도 비나이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금실같은 높은 집에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에 잘 먹고 잘 삽디다만 이년은 팔자가 들어와서 기생팔자 타고났지 무당팔자 타고났지 거기다가 신이 흐들어도 참신이 흐들어갖고 이렇게 천국을 떠들면서 나는 얻어먹는 그런 명이라고 갈새 말고 그래도 이년은 죽을 수는 이르라 부처님 저 흐르리도 동해 바다의 영광님 남해 바다의 영광님 성해 바다의 영광님 저 흐르도 비나이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저 1년 365일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웃은 꿈만 활짝 활짝 빛이라고 인연이 여러분 가정으로 병들어 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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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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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나다 다다다다 알곤다다 이태백의 또르다다 저기저기 저단수 후계 개수나무 황제 엉덩이를 찍어댕겨 금극기를 잡아당겨 초가산 관집을 짓고 양치 피고 오셔나가 천둥 안는 손부장 했더니 우주가 날 버리네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일성에 계신 이 남부 독일에 나 기다린다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일고시팔 한 명들 사 천둥 안는 손부장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삼팔선에 가로막혀 천둥은 천둥 안는 손부장 했더니 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아주 팔자 기박하며 천둥 좀 가로막혀 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우리 아빠 귀신님을 만나보니 그 지역에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욕감 떨리던 우리 남편 한참 다 되겠구나 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실고 단단 허거보면 누구에게 남고 있든가 한 장 한 장을 들고 보니 한 장 없는 네 말을 만나보니 고생농이 반짝 놀던 나 훈차 한 장을 들고 보니 고맙받던 이놈인가 천둥을 두고 난 내 맘에 실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시그는 더 뻥이 더 뻥이 더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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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살이 고달프다 누구에게 온 마음이 찰나사람이 있으려면 온다사람이 있고 온다사람이 있으려면 찰나사람도 있느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우리 영재 모두 여러분 인생살이 다 고달을 버리여 살이 나쁘면 좋은 일도 있으려면 슬픈 일도 있으려면 모든 은혜를 가뜩히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해고는 행운 이 오신 일은 여기 있는 강수니까 우리 영재가 우리 영재가 우리 영재가 천천히 감사합니다.